제가 40년 가까이 내방가사를 전공을 하고 주로 현장 전공을 했어요. 현재 내방가사라고 하는 것이 과거 완료형의 고전문학으로 알고 있다가 지금도 분류는 고전문학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조도 옛 고시조가 있듯이 지금 현재 현대 시조도 있죠. 내방가사도 현재 내방가사를 현재까지도 합류하고 있는 짖고 울고 베끼고 소리내용 낭송도 하고 또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경국의 여성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부단히 전국학계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방가사에 대한 정의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형의 고전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방가사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한국의 시가 문학 시 또는 시 이전에는 노래이면서 시였던 전통을 아주 잠깐 살펴본 다음에 내방가사가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가를 또한 우리가 한번 보고 그리고 주로 내방가사에 대한 현재까지의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제가 모두 한번 모아봤어요.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예전 2015년에 한국과 터키의 문학에 대한 국제학술수구주의지대가 발표를 했을 때 한국 시가의 특징, 전통, 본질,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쓴 표인데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시가의 가장 오래된 형태는 여러분 바로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신화에 나오는 구지가라든지 또는 고구려에서 여러분의 공무도하가 니마 그 강을 건너지마오. 공무도하가 바로 그거죠. 공 그대 니마 무도 건너지마라 하 강을 니마 그 강을 건너지마오라고 하는 노래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 시가의 시원을 얘기를 한다면 이전 몇 점에는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이전에도 우리가 처음 한반도에 정착한 이후로는 실제로 문학 같은 것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옛날 옛적이라고 전해 들은 이야기의 시원도 그 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시가만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것들 또는 문헌에 있는 걸로는 삼국사기에 고구려 유리왕이 자기 결혼한 중국 쪽에 그 여성이 이제 도망을 가자 따라가서 이제 잡지 못하고 돌아오면서 부른 시 뭐 이런 것들이 더러 있죠. 황조가라고 하죠. 그죠. 그때부터 이제 있었다가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다운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이제 노래의 시작은 신라의 향가로부터 지치죠. 좀 전에 이제 김수로왕의 그 신하에서 이제 노래 불려졌다라고 하는 구지가 그와 이제 비슷한 유해제 노래 같은 것도 이제 있고요. 또는 화랑들이 또 즐겨 불렀고 또 화랑을 다치는 스승들이 또한 창작을 해서 이제 불렀다라고 하는 뭐 찬 기파란가라든지 또는 뭐 이제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는 제 막매가라든지 뭐 이런 류의 노래들 여러 가지 형식들이 이제 있습니다. 뭐 열네수 정도가 있다라고 그러죠. 신라의 향가. 이 향가의 전통인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식이 파괴되지 않고 이때부터 해서 현재의 가사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신라 향가에서 이제 파구체, 팔구체, 십구체 뭐 이런 류의 다양한 향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9형식. 제 막매가나 찬 기파란가나 보면은 맨 마지막 구절이 제 막매가의 경우에 아 미타 차례 만나볼래 도닷가 기다리고다.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제일 맨 마지막 구절의 첫 번째 부분이 아 라고 하는 감탄사에요. 감탄사. 그게 무의미한 감탄사. 이런 무의미한 감탄사의 그 시적 형식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소교 시조까지 그리고 이제 남성들의 가사까지 다 이어지거든요. 신라 시대 때 향가들이 이렇게 이제 창작이 많이 되었다가 실제로 많은 유행하는 향가들이 있었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뭐냐면 진성여왕대에 위홍이라는 에이린지 숙분지에게 부탁을 해서 삼대목이라고 하는 향가집을 편찬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이 향가집을 편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향가가 많았다는 뜻이겠죠.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삼대목은 없고 그냥 삼국 유사의 곳곳에 열내수가 전합니다. 이제 한 나라가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변하고 바뀌고 이른다라고 해도 그 시가의 저통이라는 것은 금방 바뀌지는 않아요. 새로운 것이 언젠가는 나타나긴 합니다만은 금방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려시대에도 역시 향가 형식으로 이제 불교적인 이런 노래들을 이제 많이 짓게 되죠. 열한수입니다. 보현보살에 대한 십대원을 하는 이런 이제 노래를 향가 형식으로 지어요. 이제 불교적인 연불과 등검 이런 것도 있기는 해요. 향가 형식으로 지어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클래식한 음악들이 있는데 그것을 대중적인 트로트를 바꾸어서 버전을 바꾸어서 이제 모든 많은 일반 대중들이 좀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녀 대사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사수, 십일수에서 향가, 이십오수가 전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보다 또 더 많은 것을 많은 작품들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파란색이라고 하는 책이 진본이라고 하는 전제에서는 또 몇 편의 향가 작품이 더 있기도 합니다. 고려시대에는요. 딱히 고려다운 어떤 시가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고려 말쯤에 나타나요. 그 전에는 향가가 그대로 이어지다가 춤추고 노래하는 음악은 필요한데 딱히 새로운 시형은 나타나지 않고 하자 이제 시가 형식만 좀 길게 바꾸어서 원래 전하는 이전부터 전하는 백성들이 그냥 평민들이 부르던 노래들을 가사를 그것을 가사로 차용을 해서 궁중에서 음악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장가라고 하기도 하고 보통 백성들이 그냥 속인들이 부르는 궁궐이나 이런 데서 부르는 음악적인 것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제 소교, 민요와 같은 뜻이에요. 그런 것들을 또한 이제 많이 가지고 이것이 이제 어디에 나타나 하면은 고려시대 때 불려졌는데 조선의 흥민정음이 나타나자 이것이 이제 우리말로 노래된 것이거든요. 우리말로 된 기록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죠. 악학개범이나 악장가사나 시용향악곡 뭐 이런 데에 노래들이 이제 수록이 되었기에 아 이런 노래들을 또는 음악들을 연주를 하고 불렀구나. 근데 그 노래 말들이 대단히 말 그대로 소교이듯이 아주 뭐 평민들의 의식을 그냥 그대로 담은 노래들이 대부분이에요. 평민들에게 가장 관심 있었던 것은요. 우리 오늘날도 트러슬이 좀 비교적 대륙적이다. 또는 뭐 그 이후에 발라드니 뭐 다른 다양한 가요의 장르들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노랫말의 80% 정도는 사랑과 이별입니다. 이것도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뭐 석영별곡 같은 거 만전춤별사 뭐 이런 것들 또는 이제 원령치 가사 이런 것들 동동이라고 하는 제목에 그런 것들도 이제 웅노래 말들이 이제 사랑노래 하기도 하구요. 석영별곡 같은 것이 이별의 노래 같은 것이고 이 석영별곡 같은 것은 조금 이제 특별하죠. 우리 이제 가요 중에서도 뭐 인생을 노래하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유랑을 노래하는 것이라든지 청년별곡 같은 것이라든지 그러다가 여기는 이제 없습니다만은 아주 고려 말쯤 되어서 고려 말 되어서 바로 경기채가라고 하는 이제 좀 특별한 형식 이상한 형식의 노래가 이제 이 장을 합니다. 근데 잠시 반짝하다가 이제 없어져요. 그 경기채가의 작품 수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습니다. 대중적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고려 시대의 그 신흥 귀족들 그리고 조선시대 초기에 뭐 양반들이 조금 이제 지었다가 그 시형이 있습니다. 근데 고려 말에 그것보다는 경기채가 보다는 훨씬 더 대중적으로 흙어져 생명이 아주 긴 현재까지 현재 시조 그 현대 시조로까지도 장노화가 된 시조가 바로이죠. 고려 말에 나타나죠. 그죠. 예. 이것이 이제 아주 짧은 시험 왜? 34343434354445454 네. 아주 짧은 시구로 예. 시조를 짓고 물론 이 시조는 이 시조라고 하는 말의 떼시자가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요즘 부르는 노래 이런 뜻이에요. 시절가족 시절가 시절가 시절가는 뭐냐? 유행가라는 뜻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노래 평균이죠. 이것은 실제로 여기 시 우리는 문학에서는 이제 교과서에는 뭐예요? 그것을 청산리병 교수야 수의감을 잘하고 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을 때는 우리가 문학의 한 장르로 보죠. 실제로는 뭐예요? 청구영원이니 해동가요니 이런 조선 후기에 각종 가집에 나타날 때는 이게 뭐 같아요? 노래 악보집 그러니까 가사집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뭐냐면은 왜 요즘은 노래방에 가면 이제 보고 있는 이런 걸 그러지만 그거보다 이전에는 노래 가사집 이런 걸 팔기도 했었어요. 바로 이제 그런 책이라고 노래 가사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문학으로 시로 지으면서 노래를 또 하기도 했으니까요. 시조가 이제 고려 말쯤 나타날 때 가사도 역시 그때쯤 시작합니다. 근데 가사는 조금 특별하게 시조는 이 몸이 죽고 죽고 일백분 고쳐 죽고 이제 정용주니까 예 그보다 조금 더 전에 현존하는 현존하는 이제 가사로는 빨간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거 시조 전문이죠. 근데 역시 기록이 되지 않았다가 훗날 이제 기록에 흥미적놈이 생기자 기록이 되죠. 서왕과도 마찬가지 서왕과라든지 또는 심 우가 심은 찾는다는 뜻이고 우는 소 소를 찾는다 여러분 절에 큰 고찰에 가면요 대웅 대웅전의 북벽 그리고 동편으로 갔는데 벽화 그려져 있죠. 그런데 벽화 보면 아이가 소 찾으러 갔다가 소를 놓치고 또 소를 찾고 끌고 오고 소 타고 오고 소를 탈고 오면서 소 위에서 피리도 불고 이러는 벽화를 본 적이 있을 것 만약에 그런 기억이 없다면 이걸 또 올렸다가 언제 한번 절에 가서 벽화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그게 있는 것들이 뭐냐면 그 그림들이 바로 뭐냐면 10개의 그림이라고 해서 19도라고 해요 10개의 소와 관계있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소는 상징적으로 도에요. 불도에요. 도를 찾으러 갔다가 딴짓해서 좀 놓쳤다가 다시 그걸 찾아서 결국 끌고 오는 뭐 이런 종류의 그림으로도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노래한 시무도라고 하는 가사도 있고요. 이 서왕가는 서쪽으로 가고자 한다. 서쪽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불도에서 역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아미타불이 있는 서방정토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 또 불교에서는 그 서방정토를 뭐라고 해요? 천낙이라고 하지 않고 극낙이라고 하는 곳 그게 바로 서쪽은 극낙세계에요. 죽어서 가는 곳 아미타불 위에 있는 곳 그런 불교적인 노래에요. 요거는 누가 지었느냐 규녀라고 하는 분이 지었다고 해요. 규녀를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가 요 가사들은 실제로 재밌는 것이 아직 한글이 없죠. 그죠? 한자로 쓰여졌어요. 한자로 기록은 한자로 되어 있어요. 한자로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건 우리말 가사냐 그런데 우리말로 예를 들면 오아세상사람들아 이네 말씀 들어보서 하면 한자로 쓸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냐 그런데 구결이라고 하는 특별히 한자를 음을 따서 음이나 무슨 용언이나 이렇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하다 라고 하면 위하자를 써서 만을 닫자 써서 읽기는 하다 라고 있는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가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여기다가 자 국민정음이 창제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두 시조와 가사가 무리를 만났습니다. 그 말 우리말로 된 시조를 짧은 시를 짓고 짧아서 부족하면 연시조를 짓고 한 서너지게 짓고 그리고 또 또 형식이 또 파괴되는 그런 뭐 어시조니 사설시조니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지어집니다. 가사도 상충곡부터 해갖고 시조로 짧은 시형으로는 오늘의 감흥을 다 얘기를 못하겠다 하면은 길게 쓰면은 그것이 이제 가사가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때의 가사는 노래 말 그래서 이제 펫지로 이러다가 이것이 시조는 이제 현대 시조 형식으로 아직까지도 매년 신춘문에 각 신문사에서 신춘문에로 공모를 하는 것에 당선이 되는 사람 중에 시조라고 해서 현대 시조 장르가 있거든요 있는데 가사를 그리지를 않았어요. 이제 현대 이후에 그 개학이 좀 지나서 독립신문 또는 매일신보 이런 한글로 된 신문 같은 것이 발간이 되었을 때 이 가사가 더러더러 신문에 연재되기도 하고 누가 투고를 해서 짓기도 하고 개학이 개학이 가사라고 해요. 그런 정도 하다가 그만 이제 명맹은 끊어졌습니다. 남자들은 최소한 더 이상 가사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참으로 흥미롭게도 이 이증의 이증의 간식 물론 이제 16세기 허난설언이라고 하는 걸출한 천재 시인이 또 있어서 잠깐 가사를 지었지만 그건 개인 창작물인 것이고요. 이것이 전승되고 향유되는 이런 전통은 우리 경북에서 마침 이제 붕을 하고 계속 그 전통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이런 시가의 전통을 잠시 일별을 하면서 형식적인 운동이 아까 얘기했듯이 마지막 구절이에요. 마지막 구절에 첫 허두가가 간탄사 같은 것을 이런 것을 쓰는 것이 시조에 오는 어젯어 태평년을 꿈이란 하물며 차라리 이런 류의 뜻이 비교적 없는 석자를 반드시 쓰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시조의 전통인데 남성의 가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내용적인 전통 이건 한국 터키 국제학술 내에서 한국 시가 전통 님 님 님 님 님 님 님은 다양한 의미로 변주가 된다 님이 어떤 때는 말 그대로 님 사랑하는 연인이기도 하지만 신이기도 불교 같은 데서는 신 또는 조국 나라가 위태로울 때 이럴 때는 조국 한용운의 신하 님은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님은 그리고 양반들은 님 낭반들에게서 님은 임금 니죠 조금 더 작품으로 한번 보면 가사만 압출해서 보겠습니다 흔히 가사를 이렇게 내용별로 또는 국가별로 분류를 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특히나 내방가사라고 하는 장르의 분류를 넣기 위해서는 국가별별 분류가 가장 보편적입니다 양반 남성 양반가사 남성 평민가사 계층별로 이렇게 나뉘죠 그렇죠 남성 사대부들이 양반가사를 주로 짓고요 조선정계 삼춘곡 그보다 시작은 불교가사부터 시작했지만 적절하게 삼 문과 한글 한글 가사로서 가장 아름다운 가사는 정철의 속민곡 한자어가 거의 쓰여지지 않은 대화체로 된 그런 가사죠 그래서 물론 사미인곡 속미인곡 미인이 누굴까요 아까 얘기한 님입니다 님 그 님은 또 구체적으로 누구? 임금이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님을 미인으로 삼경을 주로 한문투가 많으면서 한글이 가능하니까 이제 짓게 된 것이고요 그러다가 이것이 조금 더 후대로 가게 되면 이런 류의 장편 가사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남성 평민들의 조선 후기에 그런데 이제 평민들의 경우도 이제 뭐 문자식을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글 중심이고요 내방가사는 참으로 재밌는 것이 여성이 대 여성이에요 남성이 아니라는 편에서는 이제 어떤 그 특징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금으로 보면은 주로 이제 좀 양반계층에 속하는 비교적 상층계층에 속하는 여성들이다 그런데 이 여성이 실제로는 남성 지배적인 시대에는 오히려 피지배 계층이었어요 그쵸 남성과 여성으로 하면 오히려 피지배 계층인데 그런데 평민과 사와 비교를 했을 때는 남성 평민 아니고 여성 양반 내용별로 보면은 양반들이 가사는 주로 이제 삼충국 이제 뭐 자연을 노래하던지 그 자연에서의 자기의 은의를 한 어떤 생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것 님의 임금에 대한 충성을 노래하는 것 게다가 이제 어떤 특별한 이제 상황이 되죠 그죠 유배를 간다든지 멀리 이제 그 뭐 남차의 경우에는 가사로 나타난 개행 가사들이 관동별곡 같은 것은 오히려 짧고요 관동관서별곡이 국내는 짧고요 영경을 북 뭐 사신으로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 또는 일본으로 사신을 간다든지 하면은 지은 가사들이 대부분 양반들에 의해서 지어진 것들입니다 삼인곡 손민곡 같은 것이 전형적인 유배가사죠 그죠 유배가에 쓰면서 그리는 노래죠 평민들의 가사는 그들의 생활 평민들의 경우에 이제 그 뭐 현실 비판적인 것들 뭐 감민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역시 예 사랑과 관계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 여성들이 내방가사는 역시 조금 사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사적인 것들이긴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 더구나 무대요 그리고 특별한 것이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처음 교훈적인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것이 아닌가 그 교훈은 누가 어머니가 어미가 또는 이제 집안의 어른이 아버지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어미의 시점에서 시집가는 딸에게 이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의 것들 그리고 현전하는 가사 중에는 현재는 거의 지어지지 않고 현재는 거의 지어지지 않고 재밌는 것은 현재의 협류자들에게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때는 베스트셀러였을 거라고 진작이 되는 가사들이 주로 사랑과 관계있는 가사들이었어요 대놓고 여성들이 양반가 여성들이 무슨 사랑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건 아니어도 예를 들면은 뭐 자기의 신세를 한탄한다든지 그 신세 한탄을 어떤 때 하느냐 이렇게 결혼해서 남편이 일찍 죽어서 이런 이제 사랑에 대한 관점 같은 것을 이제 재밌는 것은 그 성격가 같은 것이 이제 가문의 경사를 축하하는 이런 가사이듯이 그러니까 시집이든지 친정이든지 두 집안에 무슨 이제 축하할 일 또는 가문의 자랑할 일이 있으면은 또는 가문의 조상을 노래할 때 이런 류의 가사들이 많고요 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여성들의 생활 중에서 특별한 경우 여성은 이제 내방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이제 장소를 장소로 한정을 짓는 공간으로 한정짓는 여성에 대한 억압 제약 이런 것이 조선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방에만 있어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어 몇 번의 일들이 있어요 뭐 1년에 한 번 동네에 딸내들이 또는 여성들이 딸네 며느리들이 모두 합해서 같이 화전 놀이를 한다는 특별한 금요일이죠 이 정도 이런 특별 놀이를 기록을 기록을 하는 것이죠 화전 발을 짓거나 또는 이제 가끔은 멀리 여행을 갈 수가 있어요 음 자기 아들이 역시 아주 오래된 그 가사의 경우에 부여노정기 라고 있는데 이쪽에 안동에 있던 분이 부여를 갔어요 저 충청도 부여를 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갈 수 있었느냐 자기 아들이 거기에 골원으로 부임을 하는 바람에 갈 수 있었어요 부여라고 하는 것을 첨가 받겠죠 뭐 그런 류의 에 그 기행가사 같은 것이 그런 얘기였지만 여성은 여성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여기 이제 농안동택 물론 이제 원래 농안동택이 있던 데서 여기 군천으로 이제 가온 것이긴 하지만 대문체로 들어가서 사람체로 들어가서 안체로 들어가서 안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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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동에 향당 대문체로 올라가서 사랑체로 여기 있구요 네 안체는 안체는 더 있고 구중문자 이렇게 여기가 이제 내 방이거든요 여기 여성의 내 방과 사람 여성의 거주공간을 얘기하면서 그 여성 저는 그 자신, 조선시대의 여성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방이라고 하는데 교방은 역시 나이대가 조금 보편적인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는 여성가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내방가사만 얘기를 하면은 조선 후기부터 1794년 그 한 쌍벽과 그 전에 16세기에 1600년대에 허난서를 이라고 하는 허총희 허균의 누나이고 유명한 초당 허혁의 딸이죠. 그런데 27에 죽어서 17에 시집가서 한 10년동안 살면서 뭐 규원가 같은 작품을 가사를 친 것이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현재까지 전하는 내방가사의 전통은 주로 이제 경북북부를 중심으로 경북부를 중심으로 했는데 영남은 경북에만 한정된 건 아니에요. 경남까지에도 좀 강력화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때문이야. 왜 이런 정의를 할 수 밖에 없느냐 하면은 가사의 정승경로 이것을 이제 추적을 해 보니까 주로 혼맥, 혼인관계로 인해서 또는 퇴계의 항맥, 옛날의 혼인은 이제 집안의 남자 어르신들이 미리 약조를 해가지고 우리 딸 넣고 우리 손자 넣고 손님을 쓰면 다녀하고 결혼, 혼인하자 이런 식으로 맺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퇴계항맥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남성, 아니 그 양반들은 그들이 결혼하는 뭐 이런 데에 혼한이 또 이렇게 있어 라고 있죠. 그래서 그 혼반이 한정적, 양반은 양반끼리만 결혼하는 그런 전통이 좀 있다 보니까 서로 또 뭐 이제 연비연사라고 해서 집안의 친척들이 서로 이제 중첩이 되기도 하고 이러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경북에는 불천이 종가들이 많죠. 이번 때는 근데 종가의 종부나 뭐 저 종손이나 이런 다들 또 어떤 집안의 종가의 종부하고 종녀하고 결혼을 하고 또 이러더라고요. 그런 걸로 해서 전성이 되다가 보니까 주로 영남집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저기 경남의 거창, 서부 경남지역. 저는 이제 퇴계항맥하고도 서로 이제 분반이 되는가 봐 그리로도 제가 갖고 있는 가사집 중에는 진주에 계신 분이 애인인 것도 있고요. 밀양도 있고 밀양에도 왜 일찍 손시하고 뭐 양반 동네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주로 이제 간혹 충청도도 있어요. 여성의 교훈류의 가사의 시작은 어쩌면은 우암 송 선생의 개녀서 뭐 이런 데서부터 비로시 되었을 것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추측을 하거든요. 충청도도 하고 또 이제 연결이 되기도 하고 있는데 간혹 나와요. 이런 전통은 없어 낭송하고 하는 아주 떼지어 짓고 하는 이런 전통은 없을 때 그리고 또 재밌는 이제 논문 중에 하나가 강릉의 강, 관동대, 그러니까 학부, 아주 학생이었을 때 관동대에 계시는 한 분이 쓴 논문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강릉화전가라고 하는 것을 찾았다. 그래서 가사는 경북만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그랬죠. 경북만의 가사가 내방가사가 경북만의 내방가사가 아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쓴 가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실제로 어쩌면은 그 분은 거기에서 현장에서 나왔으니까 강릉화전가라고 이름을 지었고 현장에서 이제 갔었겠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추적을 하면은 역시 이쪽하고 어쩌면은 혼인관계나 해서 그쪽으로 전파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짐작을 이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송 유행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제가 이제 그 제가 쓴 논문이나 또는 이제 책에서도 이렇게 했지만은 거의 거의 폭발적으로 가사 작품이 얼마나 되는지는 가늠을 못해요. 아직까지도. 발굴이 또 덜 된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언젠가 경상북도에서 어디에 이제 그 국비지원을 딸 보고서 하나 만들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추적을 한 10만 편 했는데 모르죠. 아직까지는 베끼고 쓰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미 영인되었거나 이제 출간된 것은 한 제가 영인분 만들어낸 것만 해도 그 200편이 넘는 가사를 제가 한 5권짜리로 영인을 한 것이 있거든요. 이렇게 연구기관에서 대학에서 보관하는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 중에 최근에 국학진흥원 한국국학진흥원이라고 안동에 있죠. 그죠. 국학진흥원에서 지난 이제 2018년에 부터 이제 저희한테 와서 이거를 기록유산으로 좀 등재를 하자. 요즘 늘 이렇게 하니까 세계적으로 이런 유래는 없다라고 늘 얘기를 하니까 그만큼 같이 있는 것이면은 기록유산으로 등재하자 좋다. 그럼 이만큼이나 있는데라고 하니까 그 자기네들이 주도적으로 기록유산으로 등재를 하려면은 자기네가 소장하고 있는 것만 해야 된대요. 국학진흥원에 몇 개 있나? 한 600 몇 개가 있대요. 줄이니까 한 300 얼마밖에 안 돼요. 이제 아주 훼손된 것들을 단지 없애고 그 300 몇 개가 되겠나? 실제로는 학계에 뭐 어느 한 분은 이제 선배 되시는 분은 당신이 갖고 계신 것만 6,000필이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한 5%밖에 안 돼가고 그거 되겠나? 그래서 이제 국립한글당물관에 저희가 한 저랑 남편이 대조를 해서 모은 거가 한 400 몇 편에 있어 그것을 한글당물관이 개관하자마자 그리고 기증을 했어요. 거기 한 400 몇 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이제 추리고 해가지고 지금 600 몇 편을 한 650 편 정도를 가지고 연구하고 해제진내고 국제학술대회도 하고 해서 2월달에 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한국의 심사를 거쳤어요. 이제 항목심사가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목심사를 거쳐서 아침에 내방 가서 하고 삼국유산하고 그리고 태안에 옛날에 기록유출된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그거 기록물 하고 이렇게 3개가 선정이 됐대요. 한 11월 24일부터 회의를 하는데 25일이나 연결되면 이것이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이 난다고 해요. 그런데 개인 소장 자료도 아직까지도 이제 많이 대구에 계신 어르신들도 개인들 창작도 하고 베끼고 해서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로 안동에 지금 한 25년이 다 됐어요. 내방가사 보존회라고 하는 전승회를 거쳐서 한 10여 년 전부터 현대 가사도 한번 창작 가사도 모집을 해보라고 하면서 창작 활동을 발발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방가사가 이렇게 이제 부과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 가장 많고요. 이제 그 성주나 김천이나 이런 데도 가면은 있기는 한데 뭐 아무 데는 있지는 않아요. 성주의 한계마을 이런 데 가면은 이제 가사를 안고 계시고 그런데도 안동과 혼인관계가 있는 분의 집에 가야지 가사집이 나오기도 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도 충분히 그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봉화, 영양, 영덕, 정성이 전부 이제 혼인권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포항이라면은 경주 이런 데는 양동의 양동마을 집성촌 이런 데서 이제 나오기도 하고 약계에 대한 영덕의 근식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그거 이상하다. 왜 내방가사가 우리 경북에서만 다른 지역에는 왜 이런 전통이 없느냐.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규정 짓기를 경북의 지역문학이다. 지방문학이다라고 규정을 해요. 근데 요즘은 지방문학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온전하게 보존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이 전통이 그야말로 한양과 같은 서울에서 만약에 이 전통이 있었다면 벌써 이제 없어졌을 거예요. 희수이고 이제 개화시대에 개화가사를 끝으로 해갖고 양반 남성들의 가사를 끊어졌죠. 신문물들이 들어오면은 이것들이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배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북이니까 그것도 이제 비교적 왜 전통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요즘 생각으로는 좀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것을 좀 보존하고 그것을 이제 그거 이제 좀 궁금히 엮이는 이런 지역이니까 그러면 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말로도 이제 학자들은 역시 이제 사림계열이 문중을 중히 여기고 벼슬 나가는 것보다는 공부하는 것을 즐기는 이런 이제 전통 같은 것이 있었던 곳인데다가 양반들에게는 여성들에게도 한글 정도는 해득을 시켜라 한글 정도는 읽혀라 그래서 한글을 읽혀서 교양으로 지리와 역사 정도는 가르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역의 전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내방이 안채와 사랑채가 이렇게 분리가 되고 하면서도 그렇게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는 공개가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이 있어야지 또한 또 여성이 시집을 가서 다른 집안에 또 이제 교육을 또 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종대왕의 그 한글 창제를 한글 창제가 아주 세계적으로 좀 훌륭한 그 창제된 문자로는 유일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그야말로 이제 전인 국민화, 보편화에 여성들의 기여도 참으로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가사를 쓰기도 하고요. 둘 다 이제 글 말씀 이런 뜻입니다만은 이렇게 가사를 쓰면은 우리 노래의 가사, 유행가 노래 가사, 애모의 가사 할 때는 이 삽자거든요. 노래 되는 것. 그런데 이것이 남성하는 형 전통으로 바뀌면서 내방가사는 유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2007년에 경북 민속 문화의 해에 경북의 민속 일곱 가지를 꼽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처음에는 이제 내방가사를 제안을 했다가 이거를 물러가 끝나면은 경북 여성의 글하기로 바꿨어요. 글하기. 글 쓰는 글뿐만 아니라 읽고 쓰고 하는 모든 행위를 실제로 그 조제나 이휘 여사가 글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이제 시가학회에 가서 그 분 솔대에서 그 당시 그 분하고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하면서 글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요. 이 어른들은 노래하라 라고 하면 노래를 못해. 우리는 노래는 안 해 라고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읊는 가사는 노래 쪽이기는 해요. 그렇죠. 그런데 노래는 아니래요. 노래는 오히려 좀 더 상스럽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초기의 내방가사가 당대에서 그 초기 내방가사 제공이 교육적인 것이에요. 딸아이를 가르치는 노래, 개녀가 이런 것들. 그것이 그 당시의 생활인용 그러니까 조선적 후기 그 당시 이때 이제 문중이 강화되고 여성에 대한 연령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든 여성에 대한 제약 같은 거 억압이 더 강화되고 그리고 그 16세기까지 그러니까 심사임당이 살던 때까지는 남자가 장가를 가서 처가살이를 하고 이것이 보편적이었던 때라면 그보다 한 세기 정도 더 지나면서 호난설의 시기에 신사임당하고 호난설은 한 50년 차이거든요. 그런데 호난설은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규원가를 쓸 수밖에 없어요. 시집살이를 하니까. 그런데 신사임당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와서 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시집을 안 갔었거든요. 진정해서 살았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었는데 이 당시의 내방가사의 그런 내용들이 당시의 여성에 대한 교훈 같은 거 시집가서 어떻게 행동보지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까지 이것이 이제 공감이 되었던 데죠. 시기적으로 그럴 때가 된 것이에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요보다는 이런 이제 글 하는 것에 소송이 이제 문자로 문자 생활을 하는 것에 좀 더 지향점을 좀 더 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에는 왜 안 그랬을까요? 그것을 한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조선전 후기에 전라도하고 충청도 그 지역에서는 조선전 후기에 뭐가 발달된다면 판소리라고 하는 문학, 그것도 문학 장르이면서 또한 무형문화재죠. 그렇죠? 전라도와 충청도를 망라하는 지역 문학으로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그런 노래하고 연극하는, 1인 연극이잖아요. 연극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또한 형주가 내 우회를 가르치기도 하고 홍부전, 부모에 대한 효도, 심청전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도 하니까 딱히 즐길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문학이나 어떤 장르, 예술 장르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을 생각도 들기는 해요. 여성들은 이제 글을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느냐 무낙 한글이 쉬워서 뭐 뒷강거릴 수도 있고 아침글이 될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깨칠 수도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런, 이런 류의 자료를 보면 여성들이 이런 식으로 글을 깨쳤보나 하는 것을 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뭐 가, 가, 거, 겨, 가련하다 고향, 소시, 거연, 금연, 곤절하다 이런 식으로 뭐 가, 가, 거, 겨 나냐, 너냐 나 죽어도 너 못살고 너 죽어도 나 못살다 재미있죠. 그렇죠? 제목은 한글 뒷풀이에요. 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글을 깨쳐서 내방가사를 지었는데 그것을 이제 학자들이 이제 하기 좋아서 유형분류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훈유예가사, 개녀가 류, 자탄가 스스로 심변탄식을 하는 것이죠. 과구, 청산 뭐 이런 거 이제 늙으면 노탄이죠. 그렇죠? 노탄도 있고 시집살이 탄식인데 시집살이 탄식 같은 것들이요. 그 평민 여성들의 민요 중에 시집살이 노래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하고는 또 결이 달라요. 다릅니다. 최근에 특히 많은 것이 요새 소위 이제 가문의 전통 이런 것이 자꾸 없으시다 보니까 그런가요? 가문 세동유의 가사들이 많이 나오고요. 화전 놀이는 없지만 어른들이 어디 놀러 가거나 하면 아직까지도 이제 그 지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가 한 열 살 때 쯤 막내 이모 결혼식을 집에 가야 하는데 그때 외가에서 저녁에 초래청을 해서 지내고 여성들이 할머니들이 전부 다 안방에 모여가지고 몸을 입는 것을 봤어요. 그 기억을 나중에 이제 하게 그랬는데 결혼, 대학을 와가지고 제가 이제 큰집에서 잠시 이제 큰어머니하고 지낼 때 모니 큰어머니가 이런 글을 하시는 것을 봤고요. 결혼해서 우리 이제 시어머니 뭐 제주도 동네 어른들끼리 단체를 가신다고 해서 제주도 보내드렸더니 며칠 후에 제주도 유람가 같은 것을 예 메놓으시고 또 제가 결혼하고 한 2년 만에 진정 그 선친 돌아가셨어요. 갔다가 오니까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이해를 하시고 저한테 뭔가를 이렇게 한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주셔요. 위장 위로하는 편지 이더라구요. 그런 것들 또 주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이제 그 강원세덕가교에 이제 송경축언 집안에 경사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근데 최근에는 이런 그 사적인 그 이제 그 소재들이 조금 더 뭐야 공적으로 넓혀져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관심사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예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시대가 변한 것에 대한 이런 것도 조금 있긴 했지만 요즘은 뭐 뭐 TV나 이런 거 보면서 큰 사건 같은 것을 경험을 하면 그런 것도 과사를 또 짓기도 해서 어 경상북도 도청이 언젠가 한 번 왜 2010 몇 년에 개청해서 개청식을 했을 때 거기에 초대받아 같은 어떤 분이 경북도청 개청가 뭐 이런 것도 지으시고 예 이제부터는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교양교육을 위해서 한글 학습을 위한 교훈서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어 교양교육이나 그 여성의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한글로 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우왕 총선생 개념서 있죠. 필사본을 갖고 왔거든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꿈의 외관은 의복음식하는 돌이다. 밀부지런히 하는 돌이다. 병황 모시는 돌이다. 앞에 보면은 말씀 조심하는 돌이다. 투기하지 마는 돌이다. 손 대접하는 돌이다. 제사가 뜨는 돌이다. 또 그 앞에는 친척 화목, 자식 가르치는 형제 화목, 시부모 모시기 뭐 이런 등등 부부 모시기, 시부모시기 전부 그런 도리들을 열맹 개를 초대에 내가 표표를 만들어 놨을 거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가사 형식으로 전순하고 필사하는 거에요. 그래서 여성교훈서 여기에다가 실제 그냥 베끼지도 않아요. 가사 베끼지도 않고 여기다가 자기의 경험과 상상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사를 짓고요. 왜? 이렇게 많이 있는 것들을 개녀가에서 한지 세 개 정도 여기서 첫 번째와 마지막을 떼면은 이것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표지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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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무한 소비자 대명서이고 이런 거에요. 전순하고 보는데 특별한 것이 창작하고 불러 쓰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 할 뿐 있으면 그것을 개장하고 필사자는 필사하면서 개장하고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보니까 작품이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리지널이 뭐냐고 하는 것을 모르겠고 그래서 이것을 내방가사는 이제까지 내방가사의 요구를 문학으로만 했다면 비록 문화적인 문화적인 가치로 문화적인 가치로 가치로 문화적인 가치로 문화적인 가치로 문화적인 눈화를